오늘은 많은 자금 출처 중 부동산으로부터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법인 대항에서 미국 투자이민 자금 출처를 담당하고 있는 장명수 부장입니다. 현재 많은 분께서 저희 이민법인 대항에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셔서 EB-5 신청 초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투자금 자금 출처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던 중 투자금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어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본인의 투자금 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지식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자금 출처는 신청인들마다 아주 다양하며 여러가지 방법의 자금 출처 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자금 출처 중 부동산으로부터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으로는 소유부동산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는 부동산을 구매했을 당시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동산의 구매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매자금에 대해서는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을 모아서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국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로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근로증빙 둘째 소득발생 및 소득축적증빙 셋째 해당 금액이 금액의 자금으로 납부된 증빙 소위 축적자금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구매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구매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타당성 있는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당시 구매 대금의 자금 출처를 이민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간접 보충 서류 제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직접적인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갖출 수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자금 출처 진술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최대한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미국 투자 의민의 승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의민 신청자가 부동산 구매 당시의 상황 설명을 타당하게 그리고 충분히 함으로써 이민간을 납득시키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민 심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 부동산이 확실하게 기록된 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신청자는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정부 증빙서에 나오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과 해당 대출 금융사와의 계약서에 담보 설정이 된 부분을 필히 포함하여 이민성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투자금 송금을 완료하고 이민 청원서 I-526을 제출하여 이민성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민 신청자가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이민 신청자는 대출 상환 자금에 대하여도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민성에서 서류 심사 중 이민 신청자에게 해당 대출의 상환 여부 및 해당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를 묻는 RFE 즉 추가 증거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미국 투자에 민 투자금을 마련하실 고객님께서는 저희 이민법인 대항의 자금 출처 전문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고 상세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